자 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능영어 선생님의 하반기 강의 계획 관련해서 저번에 발표를 했던 것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수정 내용을 좀 공지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께서 많이 봐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즘에 즉 토르 2000 강의를 찍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피스를 하나 남긴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학원 인생 15년을 충정리 농축시킨 강의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진짜 지금까지의 나의 15년은 이 강의를 위한 15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 토르 2000이 뭐냐면 영어 단어를 수능 필수 2000 단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차 중요 어휘 한 1000에서 1500개 정도로 추가해서 실제로 한 3000에서 4000 단어 사이 정도의 어휘를 단기간에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수능 필수 단어를 한 50단어에서 70단어 정도씩 묶어가지고 41번에서 42번 정도 모의고사 지문 사이즈 되는 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글이 한 6바닥에서 5바닥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모의고사 일반 한 지문보다는 확실히 길지만 두 지문보다는 좀 짧은 지문 길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수능 필수 단어를 문장 맥락을 확보한 상태로 50단어에서 70단어를 억지로 꾸겨 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영어로 된 쉬운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쭉 독해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수능 필수 단어가 50에서 70개 정도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17강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복사를 하나 해서 뜯어왔는데 이 정도 되는 지문 길이 안에 여기서 15단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밑줄이 앉혀진 중요 단어까지 합치면 사실은 거의 20단어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쭉 다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거야. 영단어가 완전히 생초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는 단어 반, 모르는 단어 반이라고 하면 이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읽으면서 암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혁신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 게 첫 번째,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영단어를 여러분들이 보통 외우실 때는 항목별로 외우잖아. 어떤 단어 딱 보고 뜻 외우고 단어 보고 뜻 외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더디어. 왜냐? 맥락 기억을 활용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전체적인 맥락, 즉 글의 흐름,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단어가 어떤 어감으로 나와야겠구나 예상하면서 읽다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단어 뜻은 무슨 뜻이겠구나 이런 추론까지 가미해서 맥락으로 제대로 그 단어 뜻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암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특정 단어는 특정 전치사랑만 같이 나올 때가 많아. 그런데 그런 전치사들 같은 경우 어떻게 같이 들어가는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리고 활용 예가 실제로 이 단어는 동사로 해서 단어장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수동태 표현으로 더 많이 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활용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랄까?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잔뜩 들어간 페이지도 넣어줄 건데 깔끔하게 그냥 깨끗한 영어, 글만 들어가는 그런 아티클도 넣어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테스트를 다각도로 할 수 있게끔 단어장을 교재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영어 지문에서 어떤 영단어를 보고 그 뜻을 떠올려보는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해줘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일반 단어장에서는 그게 안 돼. 예문이 있어. 예문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문 자체가 한 문장씩 뜯어오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예문은.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영단어를 외우고 그 영단어를 끄집어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키는 과정까지 단결이 반드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단어장은 그 단결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맥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수능 필수 어휘를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영어 지문에 있는 모르는 단어 외우는 거랑 효과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가원 지문을 한 지문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한 지문에 수능 필수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갈 거 같니? 맥스 들어가 봤자, 여러분 맥스 들어가 봤자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한 지문에 50개에서 70개가 들어가. 왜 그렇게 의도를 해서 작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자체 면에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거야. 이런 지문이 40개 있거든요. 총 40강이니까. 그러면은 70단어 정도 들어가는 게 40 지문. 그래서 얼추 한 3천 단어 정도. 원래 2천 단어씩으로 기획을 했는데 밑줄이 안 그어진 단어들 중에서도 필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서 얘네들이 원래 제목은 토르 2천이었는데 이건 실질적인 3, 4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심화 어휘부터 기초 어휘까지 다 들어가요. 한 번으로 수능 끝내버릴 수 있게. 이게 이제 선생님이 올해 기획하고 있는 토르 2천이라는 엔제예요. 근데 왜 엔제냐?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어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애초에 기획했었던 오버테이크라는 엔제는 엔제 종류의 교재나 모의고사 종류는 대체제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러면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거 양치기 하는 것도 좋고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 근데 모든 영어 강사나 학생들, 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영어 시험 성적을 올려주는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단어예요. 근데 막판에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할 거 없이 쉬운 거 한번 싹 다 복귀하고 어려운 단어들까지 포함해서 한 3, 4천 단어 정도를 총정리해서 머릿속에 쫙 감을 끌어올린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독해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어휘가 폭증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한 등급 못 올리겠냐 그 거지. 그러면 내가 독해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한 등급 오를까 못 오를까 이게 두렵다고 해도 어휘가 폭증했을 때 한 등급 올라간다 이거는 누구나 보장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러면 나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로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거든요. 이거 작문하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 정도 단락에 50개에서 70개 단어를 맥락 있게 때려넣고 주제까지 어느 정도 있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주인공이 어휘니까 문장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거든. 힘들어요. 내가 진짜 영어 강사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하고 있어요. 내 갖고 있는 시간 다 때려받고 있어요.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내가 직접 다듬고 있거든. 그래서 이 토르 2000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한번 수능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도와드리려고 올해 하반기에 엔젤을 세 개를 동일하게 원래는 힘을 줬다가 얘네들의 규모를 축소를 하고 얘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나는 올해 토르 2000으로 기억되고 싶어. 올해 수능시험 보는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거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기겁할 거예요. 왜냐? 40 지문을 여러분들 작정하고 공부하면 일주일 안에 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거 41번, 42번 사이즈 지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40개야. 하루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5개, 6개씩만 돌리면 그거 못 돌리겠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넉넉 잡고 돌릴 수 있죠. 근데 복습하는 데는 그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려요. 어떤 단어장이든 5번 이상은 반복 돌려야 그게 머릿속에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한 달 안에 5번 돌릴 수 있는 단어장이에요. 한 달 안에 5번. 그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야. 하루에 맥스 1시간에서 2시간. 근데 얘네들 수능 시험 볼 때까지 5번 돌릴 수 있어. 그러면은 거기 있는 어휘가 쭉 살아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황홀하지. 생각만 해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엄청 공들여가지고 대충 만들 수가 없어서 죽기 살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완강은 8월 말에 되고 교재에 강의 먼저 다 찍어놓고 한 방에 오픈합니다. 교재 출판하고 이런 작업이 한 열흘 정도 걸려서 맥스 9월 10일경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오버테이크하고 파이널 체커는 같이 묶어서 10월 초.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오버테이크 엔제를 3권 분량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1권 분량으로 가겠습니다. 애초에 기억했었던 선생님 2학기 엔제 오버테이크 오버테이커 오버테이커 오버테이컨대 오버테이크라고 돼있네. 신경이 들라네. 그냥 오버테이크라고 출판을 할까. 근데 어쨌든 가칭이니까. 이 엔제도 10월 초에 모의고사랑 같이 나올 생각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는 3회분. 그리고 오버테이크는 9회차 로 1권으로 해가지고 애초보다 얘네 둘은 축소를 좀 해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토르 2000 오픈하고 나서 소개해드릴 거고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르 2000인데 어차피 이 캐스트 영상을 선생님 수강생들이 거의 보실 거예요. 비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 거 캐스트는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항상 내가 이렇게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으로 영어 독해를 잘해! 이렇게 스웩하고 과시하고 내가 보여주는 영상들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웃기질 않으니까. 아마 제자들만 보실 건데 선생님 강의를 하나라도 듣고 아니면 해설 강의라도 봤던 제자들은 이건 무조건 해주세요. 진짜 후회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내가 정말로 장담합니다. 교재도 테스트를 다각도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 옮겨 적어서 단권화 시킬 수 있는 파이널 단권화 공간까지 만들어줄 거고 영단어 뜻은 빨간색으로 써놓고 단어는 또 검정색으로 써가지고 여러분 필름 같은 것들 대놓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 단어 테스트를 다각도로 그리고 단권화까지 생각해가지고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후회 안 해요. 마지막에 곽동영 엔젤을 하나 고른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모의고사나 엔젤 안 해도 돼요. 내 강의 수강생들 진짜 딱 하나만 골라야 되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은 이 방식의 강의와 교재로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적 올려서 진짜 한번 우렁차게 한번 선생님이 외쳐보고 싶어요. 내가 왔다. 이 판에 한번 소리를 질러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제 능숙한 숙련자가 있고 천재가 있다라고 하면 천재와 천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창의성 어떻게 보면 나는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나랑 인연이 돼서 이 강의 선택해 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진짜 크게 선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문 하나 글 내용 쉽거든요. 이 정도 딱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필수 단어이면서 동시에 수능 심화 어휘까지 3천 단어에서 4천 단어 이상을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황홀해 여러분들이 그 첫 주인공이 돼주세요. 제가 어차피 이 영상 찍어도 이 영상이 퍼지면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제 교재를 또 보고 강의를 들으면 또 얼마나 듣겠어? 2년 된 여러분들한테만 이번에는 어드벤티지가 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학기 관련된 커리 개강 일정이 약간 변경되고 조정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올해 하반기에 내가 토르 2천 하나만 완성시켜도 여러분들 내 강의 전반부의 제로백 시리즈 선택해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머지는 다 대체제가 있어. 내가 아니어도 도움받을 수 있어. 엔제가 됐든지 파이널 모의고사가 됐든지 시중에 많아. 그런데 토르 2천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고등급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나왔어요. 이제 한 달 안에 나옵니다. 9월 10일 전에 무조건 세팅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